지도하십시오. 부순이 넘으신 연노하신 어르신이 현장에 나와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서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강의라 해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부순이하게 안 나오면 어른을 매시는 우리들 모습이 부여자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끝까지 정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박종호 회장님을 자리에 대신 적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시방 김 회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내가 좀 나이도 있고 해서 자료가 많아요. 사실이 엄청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보는데 이것도 여럿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듣기만 하고 시간 나오면 신혼만 안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나와서도 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반만 생각해도 요번째 4월 8일이 내일 모라고 그러나 4월 8일은 대한민국의 부천 명심이라는 이야기라든가 우리들이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다루자 보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호미래까지는 서로 다 아는 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실제는 그동안에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던 맛에 대해서 경험이 있던 맛에 대해서 경험이 안적으로 김 씨승훈을 한번 얘기하고 어른들이 많이 들었지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른들한테 인식을 지키는 것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내용은 같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을 해도 먼저 꺼 나온 거는 인테네 플러스파레이도 올라갔죠. 그 설명이 커져 나가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장점은 장점들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분과 관련된 것만 글을 쓴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신라 때 유명한 공체층을 선지한 천부노문에 있는 분도 그런 세계를 나타내는 앤섬이들 후손이 되는 여러 사람들이 알기는 다 아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모두 알게끔 내가 다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그 관심 있게 우리의 문제를 정체물이 제한하고 있는 나머지 뜻이 있는 것들이 그래도 알게 되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뭐 학자들도 전문적으로 학생활을 살리치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 많은 것을 다 연구를 못해요. 체력하지도 못해요. 그런 철저히 우리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밝혀내시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학자만 한두 사람 가지고 어려워요. 우리는 상고사라는 게. 뭐 그 중고사는 그런데 학자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덜 생각하는 것은 상고사를 말합니다. 적어도 3부 이전 그 이전에 단군시설가 된다는 배달구시대 여러 문제들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지난번에 단군 동산 문제로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것이 교과서에 올라가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단군 동산 단군 문제에 그 진부한 기부들은 우리 역사학계의 강산사학까지 해서 21군명이 만주한다로 고백답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 중국에 중국이 안 중국이란 중국이란 잘 알아요. 중국, 인민과학군요. 중국이 중국에 언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고조선을 그렇게 못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잘 몰라요. 중국과 언론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예를 들어서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가 복원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복원되면 만약에 지역을 말할 것도 없고 저 중원대를 다 내놔야 돼요. 내놓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 발달되고 역사를 알고 그러면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 사람들은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합니다. 통일되면 아 감독당을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남북의 문제도 있는데 중국은 아 저 사람들은 통일되면 만족당 나가겠구나. 그런 걱정을 해. 뭐 시민 그 남북만 봐도 그건 동전한 더 큰 문제 아니었다는 동전을 도로 반환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저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지각에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 다 발굴 바로 발굴 하고 잘못된 것 고치고 문화도 하고 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헛소리들 왜 내가 보기에는 다 헛소리에요. 안 맞는 얘기에요. 천복에 오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다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가 부위로 천복을 알려 thus 또 has 전부 정신 능력으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배당국에 정신을 가르쳐고 있습니다. 한국나는 왜 몰라요. 요새 또 한국도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니까 전문적인 그 유노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고만 하는 바쁘기나 하지. 요새 관심이 없어요. 그런 철형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여러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건 정부가 구조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 이 전국을 슬프게만 만들 게 아니에요. 슬프게 인정해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는 좀 지혜롭게 앞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스처에 맞춰보시면 좋지만 그거는 안 된다면 어른이 울면 맞췄고 요새 문제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거를 해석시켜야 돼요. 그것만 다 울면 그것만 다 울면 그것만 다 울면 그렇게 우리는 현실도 그렇게 오목도가 되는데 파고라 성인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요거 들어가는 게 한마디 텐데 요거는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역사를 되찾아야 된다. 하자면 저거도 알고 모르고 가네. 우리 문제는 다 풀 수는 없어요. 우리 학자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얼마나 안다고요. 강산상태를 좀 배우사는 건 그건 역사에서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콧밥을 칠다고요. 그럼 제사 사업하는 게 그 애들 민정운동 왔다 갔다 무섭자 밀어나면 뭐 희사탈 떠들고 오면 죽어 오면 적어도 그 배우에는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의 정신 역사의 의심 역사의 본 사과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또한 맨 헛두자의 헌 얘기예요. 안 되는 걸 말은 거예요. 홍영관을 따지는 사람이 아 우리 홍영관을 서로 피해 되면 서로 고고 서로 대요. 이게 인위 호생 아니에요. 우리 적법해지려고. 호영호생 아니에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뒷잡고 내 뒷잡고 싸우는 사람이 이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혜정은 안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뭐 사적인 얘기에서 다 보셨으니까 홍영관 얘기에서 나는 홍영관 얘기 못 들으면 그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록 헛소리 한다며 너무 몰라. 그 모르고 한국말고 있는 얘기는 그렇게 끝나야지. 대일의 인정을 공동을 한답니다. 대일을 공동한다면 그건 배우는 사람은 이게 안 돼. 동일한 홍영관을 그 사람 나름대로 자꾸 쓰고 뭐 권영용 사람은 아니고 이 산책에서 권영용 사람을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이 입을 쉬어요. 오늘 먹게 되겠다고 이렇게 난 원인을 보고. 근데 뭐냐. 나도는 용감이래요. 이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해 하신가세요? 제 님이 용감이지 내가 용감은 생각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홍영관 얘기는 안 했거든. 그 부모에게 좋고 그거를 얘기해야 하는데 정체만 얘기하면 그건 충분히 없고 두 분씩 답변이 말해서 홍영관 얘기는 자꾸 답변해. 나는 말도 안 하고 싫어. 나는 그 부모 인간이야. 그 우리 홍영관 그 사람 말은 뭐냐. 한번 짚고 놓고 가자. 홍영관 얘기하는 것을 저거 그 몇천 년 전에 저 대왕자에요. 고소손님하고 통을 하는 건데 그 동안 배달이 그 배달이 통을 하는 한인 때문에 그 대왕자에요. 대조심이고 그 우리 조사는 대조심이에요. 그리고 한 백업이고 우리 한 배달은 한 백업이에요. 그분 때에 하늘이 하주님만 모습하고 하늘이 움직이는 왜 너무 운행을 못하고 하늘에 대한 구려 이런 거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구조론이요 교활언이요 치와론 아닙니까 흔히 여섯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거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교회치와 아니에요.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하고 그냥 뜻을 전달한 건데 그 뜻이 우리 인지가 발달되는데 그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로 나타내면 그 현장화자 현대 거기에 대한 뜻이야. 신남화하는 거예요. 우리 잘 말도 안 말도 안 뜻으로 나도 알지 않아 그건 우리 문화에요. 그것도 몰라 저렴한 모습 몇십 명 했더니 우리 문화에 그런 문화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세계에 바탕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것도 그래요. 그것이 삼일칭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삼일칭이면 그거 맨날 뭐옵니다. 허허 건강하게 먹을지 무부령이요. 우리는 허허 비어있어요. 그런데 무부령은 먹을지 무부령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통일관이 구속에 없다고요. 그 뭐냐 안이 없는 게 없고 안이 간 게 없고 안이 용서 없는 게 없고 안이 용서 없는 게 없고 종교적으로 시민 암만 찾는 용서 안이 용서 난 용서해요. 다요. 우리 세상은 맨 적인데 뭐 그때 이제 우린 놀라 팔로 싸워 또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그걸 두고 두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우린 잊어버린 뭐 안이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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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포로 이란 얘기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무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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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이 포로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하늘 하늘 앞 삽기 잡기 잡기 사부 그런 맑을 공유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면 홍인간은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유의 서사회 어른들이 말씀하시듯 그래서 이 호쟁 호영 부쟁 싸우지 말라 그 홍인간은 아니에요. 그럼 글을 쓰고 저돌아대는 짠은 뭔가 뭐 우리 몸을 그렇게 감정을 도전해요. 그럼 남들은 홍인간에 도대체 책을 왜 내는거에요. 양심이 없는거에요. 그 양심에 솟아져 나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옳다면 끝까지 오른거에요. 자기 신념이니까 틀버틀버 그러니 그걸 따라가면 그건 종속적인 생각에 따라가는거에요. 원래 대학자라는게 없어요. 여러분이 대학자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알아듣을까 누구냐 그렇게 그사람이 면바들이 들어있어요. 아실거에요. 안 나왔다 대가 아마 그럴거에요. 아까도 얘기해 이거 왜 또 내느냐 하는건 아까 내 얘기같은 원장도만 가지고는 부족하더라. 그사람에 그러고 그러더니 내가 4월 8일 어디 저녁 오신 말하니 내가 저녁의 우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너무들 모르니까 여러분만 모르는게 아니라 스님들이 저녁에서 목당만 두고 있지 몰라 이거는 이런 시대에 이걸 갖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스님들도 이 글을 보고 다 찬성해요. 글이 많이 와요. 아 낙산장 갔더니 낙산사에 그 친구들 모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아 사는 사람 거발을 하는 판자의 옆에 거리물 일단 아 이게 무슨 뭐 야단찬데 글을 보냈어. 그러고 그 사람이 뭘 내린거에요. 글을 덮어낸거에요. 근데 그거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여기 이런 다양한 건강의 손님들이 다 얘기를 보고 다 판정드려요. 이게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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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적인 입장에서 나은거에요. 진짜 거기서 낭보를 내가 공고 맞으니까 채택을 한거에요. 그 사람한테만 실질적으로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유명하죠. 그 사람이 승가대학의 교수에요. 부천중공 승장이 말하냐 하면 메일 보냈어요. 거기 다시 보낸거에요. 부천중공 2월 8일이라고 왔어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말도 밖으로 하는게 아니라 장 아함경 불철 장 아함경의 몇번이 그리포하는 조신가 몇번이 있다며 어머니 있는거 다 알고있다며 박지를 못한다는 요거 보니 요새 우리나라 현실이 과거 역사가 잘못되면 말할 수 없죠 잘못되면 빨리 돈 얘기하면 종국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외국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 얘기를 못해요. 제 생각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제 사람 말해봐요. 제 사람 못하냐. 그런 군사물랑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사는 대로 애국신이 있고 나라를 생활하는 그 멋이 있어요. 그 나만 그렇게 보면 유시대적인 대결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 흐르면 그렇게 흘렸던 대결을 파도 잡는 거는 개개인의 싸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겨우도 이걸 바로 잡으면 실제적으로 학교적으로 학자들 양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진짜 이념적인 사상 사상 대결이 더운 거예요. 만약 이걸 미리 통해 이 문제가 안 돼요. 홍릴되고 나서 완전히 되려면 우리 인연적인 투자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지내봤습니다. 칸바스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글로버튼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어디합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라는 걸 떠났어요. 유태흠이 원래 그거니까. 그래서 국경이 없죠. 그때 세상을 가서 무산대에서 그런 거 많이 달아가지고 개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그 방어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그건 이제 다 합성. 그 시대가 다 합성. 호르바 제공은 없어졌을 때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몰라요. 자꾸 얘기는 그런 시대고 시장 내 얘기는 나일만 하고 자꾸 다 난대로 난대로 난리하는 사람이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처음에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번 정도 반만 복산해서 반만 놀아준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내가 또 김재장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고 전체의 이름은 좋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와서 겟더라도 오늘 생각이 다른 것도 고쳐야 되나봐요.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안 돼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사안에 대한 건 바로 사안의 중요함이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사안의 중요함을 바꿔야 돼요. 내 양심은 내가 무너지더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인격과 모든 권위가 무너지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위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살아왔으면 난리하게. 난 부끄러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난 정말 밑바닥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수한 사람이에요. 일제 때. 그렇게 저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해방의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지식과 상식이에요. 내가 정식으로 이 제도권 내에서 학자가 돼서 했다면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친구들보다 많아요. 서울대하고 대통령이도 나 내가 너희들처럼 만약 그 교육을 받았으면 하시올 너희 학교제가 되지만 내 역사를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예요. 그래서 결혼자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수련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험선생이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5분 년 만에 나오신 분은 그분한테 결론이 서창회니까 나와요. 그런 거 이거 어디가서 못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안내줄지 그런 생각은 법문에 다 아무것도 써도 돼요. 좀 보셨버리는데 여기는 왜 해놨는데 아니 이거 저 내가 인식죄가 안 된다니까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걸 내다보면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 비교하는 애들이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심리 넘어된 거예요. 거기서는 되는데 여기가 안 나와 한 번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다행히 이 친구를 찍어서 사진을 내놓은 게 흐려.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다행히 또 내가 떼는 거는 걱정은 준비를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그래요. 만연의 경우에요. 또 하나 그걸 가져와서 그걸 안 가져와서 거기까지 생각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보고 그런 내용은 줄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따가 중요한 것만 다시 한 번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 저 몸부들이 많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모르는 아는 분 말고 모르는 분을 상대를 얘기합니다. 아는 분을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르는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양보해 주시면 좋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래서 저축역은 사회역은 똑같이 먼저 거버랑 환흥천왕과 공족도 공족하고 그 다음에 개첨적으로 했는데 개첨을 빼버렸고 그런 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진짜로 환흥천왕의 공족과 행족이 이분의 공이 많아 공족도 많고 아까 얘기한 행족도 한 장만 있어요. 한 장만 아니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한마디요. 전혀 고구로 장르토랑 고구로 오묘 그게 오묘 그래서 일단 환흥천왕을 자애로 글자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환흥은 발가범을 어묘 합니다. 압어 어묵 옛날에 어묵 옛날에 원하니까 발가범 그냥 발가범 그냥 발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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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발가범 으로 옛말로 표현하면 발가범 바가바 법원은 바가바 바가바 라고 불리며 이게 불교 사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시면 박가범 은 부처님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에요. 박가범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환흥천왕의 다른 이름이 거발하는데 거발하는 빛으로 빛으로 화는 빛으로 화 화 화 화 화 화 우리 황 화 지척 무하다. 빛을 열내네요. exhilar oluyor. 우리 배달국은 화 1화요. 우리 배달부은 화 하는 나라야. 그런데 그 분의 이 분 이죠. 교육과 종교 철학은 교육과 종교 철학은 대왕조님을 대우를 이은, 대왕조님이 알아두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대조심, 조상국장이요. 대조심, 조상이지. 그러면서 대왕조 한 배가 오면 우리 대우를 한 배에서 나온 동포의 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왕조 한 배가 오면, 그리고 대왕조 한 배가 오면, 그리고 대왕조 한 배가 오면 최초의 한 배가 되는 거죠. 현재는 어휘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대조심은 교수는 안 했지만 조상이죠. 우리 일부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일부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런 대륙, 이분이 이분의 대응, 이분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나타난 것은 이제 천부경이죠. 아까도 우리 천부경의 의미를 다 몰라요. 예를 들어서 뜻을 얘기했는데, 뜻을 얘기했는데, 글자가 밝다가 글자로 나와요. 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글자를, 글자 글자로 만들어놓은 것이 고음 최초원 선생님이 대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자로서는 여름에 없는 학자는 다 설명을 잘해.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할 때 알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다 하고 그러나. 대학의 세상에 대학자도 그렇다. 대학자는 그런 건 없어요. 연금 결혼하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그런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결통을 내려도 이거 다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거 몰라. 한참 몰라. 그럼 웃긴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거는 자기가 영어 배우고 학자들이 인터넷에서 그걸 내놓는 거에요. 그걸 결국에 내놓는 거에요. 그걸 결국에 내놓는 거에요. 내가 그걸 할 때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존재나 조심해서 그런 거에요. 대천문의 뜻은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유물선이 나와요. 유물선이 나누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 문제가 나왔다. 그 사람 알 것 같다. 유교 불교가 석가문을 정치했다는 거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했어요. 석가문을 태어나도 안 했어요. 배달부에요. 배달부에요. 배달부. 동네 대왕조. 포크트로라는 게 배달부는 1912년이에요. 쉽게만 2000년이에요. 그때 그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에요. 종교를 만든 게 뭐냐면 청일지인인이에요. 청일지인인데 이것은 천지인의 사상이에요. 천지인이에요. 한 것 딴 것 알아요. 천지인의 사상은 천구의 사상. 천구의 뜻이란 거에요. 이것 쓴 사람 없어요. 아쉽네요. 천구의 뜻은 내가 말한 거에요. 천지인의 사상이에요. 나는 봉선사한테 느낌으로 이어가던 게 많아요. 이어가던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천구의 뜻이다. 경이라는 건 뭐냐. 글자로 나타나는 거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말하는 거는 그냥 말씀 하신 거죠. 크리스도만 그냥 말씀 하신 거죠. 공장만 보면 그걸 글로 나타났다. 경문. 그런데 경문. 그걸 경문이라고 그래요. 서울들이 말씀한 거를 기록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것을 통해서. 그게 경문. 그게 경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구경이라는 게 경중에 경문이에요. 할아버지 경이에요. 천구경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시도 나오고 봉자도 나오고 나물도 나오고 노자도 나오고 다 나온 거에요. 그 후에요. 몇천억 후에요. 그분들이 뭘. 그분들이. 아 이제. 석가마니도 뭐냐 하면은 아 이번에 환웅소남에 아미따자 무향성 무향성 무향장군 이번에 그 불도의 그 세계를 깨닫고 입문한 거에요. 입문. 그걸 알고. 진흘라 세계에 입문을 해요. 거기서 깨닫아서 새로운 걸 봐가지고 새롭게 예를 들어 정교계획을 일으켰다니 그것은 대한민국이죠. 유독교 불교 유교가 나오기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 이전 교조 교조 나오죠. 공자 석가 노자 이런 분들이 나오기 그 이전에 배달국의 뜻을 이어서 배달국의 뜻을 이어서 배달국의 뜻을 이어서 고조선까지 내려오면서 그것이 전달되더라. 그 전통. 그 사생. 통치이념이. 그게 내려온 거에요. 공인인간 국취를 해서 당분한 거면 한 것도 그 뜻을 상제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 통치이념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임시적분에서 막명서를 내신 거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보험을 내신 거에요. 그런 거에요. 내 결혼 보다. 이런 걸 몰라. 모르니까 우리서밖에 그 사람이야. 전 젊지도 않아. 한 70대 갖고 오는 둘이 싸운 걸 봐세요. 밥 먹자 마는 거. 난 가만히 자꾸만은 건 거야. 그때는 좀 따는데 자랐어요. 아 그렇게 참고자 하시는 거에요. 자꾸만 걸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한국에서 영국의 문제고 안 봐도 되는 것이지. 남의 상계가 강세를 뜯어내려야 돼요. 아 이거 생각만으로 잡아가려면 요새 남의 생각만으로 잡아가려면 공산주의사고 왜냐면 잡아갔어요. 무슨 소리 아시죠? 왜냐면 치안유지법 그 장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잡아가요. 왜냐면 그랬어요. 그 치안유지법의 연장이 현재 국보공사죠. 국보공사. 거기서 나오게 말이죠. 모탈 고구려. 그때 생각만으로 우리가 아 고구려 신랑에서 아 이거 생각하는구나. 불선불장. 그때 생기기라. 사박아요. 그 인사를 무조건 막 때리기가.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왔다며. 무슨 말인지 아시면 꿍보통이래요. 왠 때 그런 시대를 나왔죠. 그 차라면서 뭐 뭐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마시마까지 잘했다가도 결국 나게 꺼리잖아요. 차차히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들으면 돼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왔는데 그렇다. 그리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고 인류를 교육시키고 기도하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깜참한 것을 천보라고 천보라고 천보를 썼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원래의 원어니까 거기서 예시를 그 부처석을 우리 형제 소고를 쓰는 것뿐지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에호바에요. 여호바 여호바나 에호바 에호바 그 사람은 모르고 툭 따라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창사하시오. 백성들에게 무량수 무량광불이자 헉 헉 헉 인류요사상 아직 이런 분이 안 나왔어요. 우리 인류가 생기고 오늘날까지 이런 분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런 큰 어른이 우리 초사님 청년들 이런 분이 저 저 저 저 저 그 사람은 저 긍락장의 시험에 계시더라고 말이야. 청년들을 그리는 그런 그거를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두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무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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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력이 세상을 밝히는 아미탑을 청년들으로서 추억받은 역사적 실전인분이다. 종교를 만든 거는 그냥 굉장히 자연으로 발전적으로 자연 발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예기적이요. 보통 그런 거. 성립정부에요. 성립정부 성립정부 성립. 기독교 다 성립정부에요. 목적이 있는 거에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게 성립정부 그 당시에 왜 신의 상제의 뜻을 바꿔서 황국의 뜻을 바꿔서 그걸 명령을 바꿔서 자기가 깨우친 대로 황국의 뜻을 바꿔서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도 없지. 교육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다시 하는 천재하는 아무도 모르는 뭐라 아무도 일류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 다른 형제는 뭐냐 쉽게 형제가 막 붙어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붙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시대에 돈 끌어 들이도 없잖아. 그런 시대를 과거로 있었잖아. 그런 시대에 요인이 나서서 인간이 사는 홀이 생활기복을 일러주신 거에요. 그것이 우리가 천비공사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삼성의 구체적으로 된 것이 참선교구 입니다. 천명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천명이 나은 뿐이에요. 우린 그런 뿐이를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설명해. 이러한 정신이 세게 하잖아. 화가 오셨잖아요. 동물을 타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도둑과 윤리 또 효를 성배하고 형제관이 왜 하고 그걸 가르쳤다. 인류에 그렇게 한 분이시더라. 그거를 종교를 통해서 통해서 희망을 사람을 태어나면 자기가 어딘가 지 모르잖아요. 죽어. 자기가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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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요. 운항을 들어요. 바깥하고 거발한 그 분의 능력은 환흥 전환은 우주 전체를 내다보는 아미타불 빛 짓이다. 정리하면 사생 유전이에요. 생사유전 그 삼계를 삼계를 두고 죽으라 과거 오늘의 행정은 과거 어딘가 있어요. 아까도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유체소이든 정리탄 영어 세계도 이 우주공간을 다 입력이 돼있어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생체 에너지가 꽉 찰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앞으로 나오고 그만큼 풍성에 살아가 한참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하루 구체를 보고 어머니를 열 달 동안 애썼지 그렇게 나오면 보여요. 그리고 현장은 우리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냐 이걸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야. 그 삼생을 그 삼생을 그 삼생을 이처다는 과탄리아. 삼생을 보고 그걸 일러주는 거야. 봐야 보아야 이뤄지도 아니요. 그렇게 삼생을 다 본 분이다. 그런 정체 능력은 이 분은 3번법에 지갑, 조식이 있는데 여기는 조식만 얘기하지만 조식호비라는 게 있어요. 조식호비 이 조식호비 삼검법에는 지갑, 조식, 검총이란다. 지갑이란 감정은 없어요. 검총이란은 몸가슴을 자라야 돼. 한 번만 아줌이 안 하고 아까봐줘야 돼. 그런데 이 조식호비라는 거는 그냥 우리를 이 세상의 태양에서 처음부터 호흡을 하는 거야. 호흡 소리치고 나오고 호흡 소리치고 나오는데 그 호흡이요. 계속 호흡이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호흡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운명을 자리 난 호흡 몇 자리나 몇 도 자리나 그 인구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소인생의 역할을 도연해야 하는 동지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 그 다음부턴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처음에 내쉬었다가 호흡을 다 호흡할 때 호흡을 다 마지막 갈때에는 호흡을 하면 끝나는 거야. 죽었다고 그러면 골창식 호흡을 가려야 하는 돌아가셨다면 불교수님은 얘기고 이렇게 호흡을 내쉬다 계시는데 그동안에 뭐냐 그동안에 호흡의 자리를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습니까 1번이면 20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1번이면 20만원이에요. 3차 호흡이에요. 2,3번이면 20만원이에요. 3차 호흡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4차 호흡을 한다고 갑자기 배랑을 잠이 와. 먹기면 호흡이 빨라져. 1차 호흡을 잃어버려. 혹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급폭이하고 화가나고 그러면 교감신경계통이 자극을 받아서 호흡이 빨라져. 그렇지 않아요. 여유를 먹어요. 또래 조용히 잠잠을 고개 조용히 올려. 대별로 서울도. 그때는 뭔가 생각해요. 그렇지요? 아니 뭔가 생각해요. 꿈에도 그런 사람은 다 하잖아요. 다 여긴 사람이에요. 잠서에 내가 이 어르실에 한 번 찾아봐요. 그냥 못 찾아. 그런데 찾아가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 페이지를 들어가야 잊어버리면 도착해. 우리는 그 많은 능력이 있어 다. 그런 세계. 그런 능력을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기술. 그 사람은 기술이지. 그 배운 방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호흡은 저 호흡을 우리 3차 호흡으로 하는데 1차 호흡을 한 사람이 6차로 한다. 호흡을. 호흡을 하는 것만큼 오래 살고 정신인물세계가 높다. 그런 이치가. 그럼 생각하는 게 깊을 겁니다. 3차 호흡으로 생각하는 그 차원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정신인물세계하고 6차 호흡으로 생각하는 정신인물세계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 차원이 내려가면 내려갔는데 그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9배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천하를 낳고 크리스로라를 공유하는 이분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이분은 그 기술이 된 거고 그렇게 그것을 피한다. 거기에 이제 수강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수강을 하는 방법은 그런데 이것이 저식허브인데 저식허브인데 원상을 걸다. 원상 수념을 통해 회장관절을 보고 삼생을 보고 얘도 우주를 갈퉁한다. 이게 이제 붙여진다. 아미탑으로 이분의 능력이야 이게. 그 뭐냐. 원상 수념을 보는 것. 원상상에 따라 나오는데 이 세상 참여관절을 보는 것인데 회장관절아 정생과 현장과 미래를 걸다. 아무 때나 볼 줄 알지. 아무 때나 다 쏘는 것. 그런 것이 그 예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그 삼생을 보는 그런 분이다. 이런 분을 암탑 거발을 하는 사람 이분을 우리의 대단수 정세 이분은 다 하신 그러니까 올라가지 이런 분이 없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원상돔이란 역은 이 공자님이 말하는 거에요. 역은 역은 무사하여 무위하여 적연 부족의 나라 다 미성 천하시고 하니 그 천하시 지신은 그 인수 어찌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군 생각도 않고 생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하고자 하는 것도 없다는 없고 거의 움직임이 다 수렴이 있다가 이렇게 여군이 일부러 저거 드디어 천하의 연고에 통한다. 하늘에 통한다. 우리 세계를 번거로운다. 천하의 연고에 천하의 연고에 천하의 지극한 신이 아니면 천하의 아는 도겸이나 그런 미신이 아니고 아주 그들어서도 지구 성을 다 하는 신이 아니면 여기에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지금 참모진 인식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참모진의 신들의 세계를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고 공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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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공부자 말하고도 또모잖아. 공부자도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그것을 증언해가지고 증언하고 역경 주요대통령이죠. 역경의 요지를 한대 증언하고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원상초리다. 이런 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부자도 얘기했지만 이따 나오는데 공부선생님이 이분이 말씀한 거예요. 이분이 5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에 모르죠. 그걸 아까 95살이 가셨으면 그 긴 적이 있어야 나는 봤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어디가 들어가요? 필요한 사람 만 그 정도 없어요. 필요한 분만 들으시면 되네. 필요한 사람 잘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장소만 고치고 도착한다고 뭐 안그러시면 나 간다네. 아니면 아무거나 얘기해야 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나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정신 능력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비아에도 교법 이슈 신법 이슈요. 교법은 잘 알죠. 신법 이슈요. 신법 이슈요. 신법 이슈요. 마음의 정보요. 고통 이슈요. 마음의 신법 이슈요. 신법 이슈요. 보통 문의 아니에요. 이 해안이라는 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해안을 천지만물을 다 하고 그 세상을 보면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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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부분이 뭐예요. 공장님이 제자가 이른두 분이요. 이런 두 명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아주 창조로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그 안자야. 이 안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공자님이 전달하 오자 하는 원상수련법은 알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두 명이야. 한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중둑을 했는데 이 사람이 33살을 죽었어요. 그 공자가 오자. 인물이었거든. 아 이런 두 명이 다 모르겠고 그 사람들은 교호법만 아니지. 이런 심동을 전달이 안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뜻이 통해져. 뜻이 통해져. 그러면 아무나 표준간에 그걸 보게 되는 거지만 글의 속도는 다르죠. 글의 속도는 머리 숱자면 머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 숱자면 티네라 있고 얼굴을. 그걸 생각하면 머리 숱자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글자만 버림이 아니야. 그런 뜻으로 공자는 봉고일. 그래서 봉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끼는 그런 제자도 죽었는데 그 위에 우리 조선족들에 이 북창선생이라는 것이 북창선생. 그분이 도가의 유미홍교예요. 그보다 나오는 것은 공우선생이고. 그분이 수별 집합 훌쩡이고. 훌쩡인데 그분이 생각하느냐 하면 아. 자기 대단한 분인데. 자기잖아. 안자는 자살해졌어. 어디서 금방 되냐.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양복. 아니. 호흡을 숨기는 거야. 왜. 안자는 33살에 성인이 되다. 나설이라고. 나설. 나설인데 나는 40이 넘어는 배죠. 난 뭐냐 이 말이야. 대단하죠. 난 이상 더 배울 게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공을 제공할 것도 없고. 난 배울 게 없단 말이야. 그냥 앉아서 좌선해서 앉아서 가버렸으니까. 그럼 자살할 수 있는 게 이거래요. 자기 공을 끊으면 되는 거야. 공을 끊으면 되는 거야. 공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능력이에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대단한 거예요. 천안을 들이 먹어야지. 이 수료를 제대로 하면 과학자들은 세계 일부의 과학자예요. 어느 분야에 가든 간에 제 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수료법이에요. 이게 세계가 공부예요. 공무원. 그런 수료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왔는데 이것이 수천 년 왔는데 그래도 오늘에서 살아있다. 누구의 죄다. 공무원 공사한테 전화 왔어요. 난 대단해. 그런 분을 모셨고 그분이 나는 지적을 했어요. 서울에서 저 계룡산에 거기서 지사를 지구로 계룡산 지사를 맺는데 그 분이 나타나. 그 관광보소 단체로 나가면 안 하면 타라는 거야. 상당하나 둘이 작아요. 두 시간만을 딱 하면 얘기를 해서 자기 과학을 쏙 써놓은 거야. 그 분이 나한테 하느라고 했고 나도 그 분한테 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분을 도사 맞춰놔서 역사의 탐방도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자신 있다고 말해요. 사업을 사업하고 사업하고 만드는 거야. 그런 사명감. 두 분이 난 지적을 해보낸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나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런 존재를 하냐고 나는. 잘못된 거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대단한 그런 제재가 있다. 그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선생들은 자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타모레이신 거발한 화룡천왕은 인류 최초로 종교를 창사하겠다. 그땐 정교가 없었어요. 오늘은 많은 정교가 있죠. 실제 정교는 뭘까? 많이 얘기하고 그것이 최고 어떤 친구를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인류가 있습니다. 그걸 대표해서 지도한 분이 나를 가르쳐줍니다. 거발을 하는 천에. 그다음에 누구죠. 우리 배달구의 구절 나라를 읽으신 분이요. 그분이 나라.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소위 7대 종교 개족 종교를 이은 사람들 공장 석가 근무나 그 전에 그분들의 그분들도 그분들도 그분의 큰 뜻을 고장하지 못했다. 석가마니도 예를 들어서 고불이죠. 전불 그걸 고불 전불이라고 해요. 그분을 아미타부처님을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불가에 들어간 거예요. 불가에 들어가서 공부나가는 잘 대단한 마음이 있어서 그분이 차례부처님을 차례부처님을 이렇게 인도사람이 아니에요. 다 인도사람은 알겠어요. 그러면 잘못 안 들은 게 말갈 이거 뭐 뭐 뭐 뭐 백두산에서 수련한다는 자꾸 잘했어. 자세한 얘기는 제인단이에요. 그런 우리 조사인데 인도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 뭐 한참 잠였던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종교도 잘못된 거예요. 맨 거짓만 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돼요. 오늘 들어간 이런 7대 종교를 내는 사람들 석당 어린이 노자님 공자님 마음의 크리스도네 말이지 뭐 유태 다 의논한 분들 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아미타 부처님이 나온 그 이후에 이후에 나온 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아미타 부처님이 그분이 생각하는 큰 뜻을 벗어나진 않았다. 요새 그렇지만 이제 천부경이죠. 천부경의 그 서욱듯 천부의 그 서욱듯을 벗어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정체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정치도 이어받고 정체도 이어받고 종교도 이어받다. 종교를 이어받은 것이 누구냐 7대 종교냐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대 종교 이전이 없는 거라. 그것만으로 그건 잘못된 거라. 그런데 이게 나간 거예요. 다음은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세상에 어느 정도 중심을 향하고 있으니까 남북이 갈려지고 싸우면 해고 언제나 우리가 인물이 이제 나와요. 북한에서 나와요. 이런 바닥에서 안 나와요. 독일이 되면 그런 정답은 무조건이 대단해요. 만주나 우리가 그런 정신의 빛바탕을 긁으던 그 세대에서 인물이 나온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은 부족한 거예요. 세월지 네월을 4번 봐요. 거기 거기다 떠넘기나 하고 봐요. 우리 떠넘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주 절박한 그런 사회에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한 분을 가르쳐준 분이고 우리 역사는 물론이고 종교사회 최초의 분이에요. 최초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10월 3일 10월 3일은 당군 왕국께서 4347년 전 옛 조선을 일으키신 고조선의 근구인이고 또 해당계의 근구기념입니다. 나라는 세월달에 쉬웠어요. 그날 당군 왕국께서 하늘에 천지를 지니고 그분이 제의를 얻었습니다. 폐천절이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있을 때 천 565년 전 있었단 말이에요. 단군 왕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나. 그런데 단군 왕국이 태어난 나라를 세운 날 국경이라고 어느 사람은 자극골을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1912년 전 해달복 거발한 화늘리에 화늘리로 거발한 화늘리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신 그날이 개천절 한 번 하면 또 둘 사람은 개천문이 참전해 간다고 그랬고 개천문이 우리 선수로 말 어떻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제일 최대 사람 할 이름 이름 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짠사람이 그러다가 그 얘기를 그렇게 대리망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치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는 그걸 본동은 하는데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런 칼이 있던데 뭐 역사를 한다는 사람 민족의 지도자는 사람 이런 거 그런 말하고 뭘 지도자 지도자 전하고 나타난다 그래 그런데 이 역사를 대전교회도 이렇게 그런 거야. 소무수 약상 될 거 뭐야 소무수 문장 정부에서 그렇게 기념 행사하는 거 우리 민족 역사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나라를 세운 것도 괜찮다는 그 얘기하는 고조선을 세운 그 이전에 당근 왕론께서 태천 전날을 시작해서 천재를 지내고 지내로 태천 전날을 택하다가 그 여러분들 환당국은 잘 아시죠 환당국 100이 있어요 300이 있어요 당근 태어난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걸 안 되고 거의 이따 해 보시고 우리는 그러한 착오를 속에 살고 있다 몇 번 들어도 이런 그 자료를 쟁점을 내는 거야 쟁점을 내는 거지 이런 것이라 그러면 태천 전날이 가진 국민은 건국가 건국이라는 개념하고 국가라는 개념 그 이전에 국가라는 개념 이전에 우리의 민족혼과 천성자산으로서의 자긍심을 우리 천성자산을 나라 등 개천되리고 어떻게 우리 하늘에서 부들겨서 내는 천성자산을 대량 부들고 내는 마구 마구 하늘 때문에 자부생 느끼고 이런 학생들 이런 모든 사람들 개념 가르쳐 따라서 10월 3일 개천념은 백두산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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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서 수행을 하시는 아미다 부처님 백두산 신고가 나왔습니다. 배달국에 거발한 한음 천원께서 개천하 하늘을 여서서 천지인 하늘과 딸과 사는 천지인의 일체의 진리를 퍼두고 하늘의 진리의 질을 깨닫고 하늘 없는 빛으로 태안을 아펴내게 지어 하늘에 태안을 뜨고 대장 개선하시면 천상을 보셨던 그러면서 천지인 을 감동하여 개천하여 중간에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감사하고요 내가 여기다가 인격을 해 왔거든요 사진 인정했는데 얼굴을 잘 해놨는데 내가 다른데 복잡음이 많이 따로 복잡음이 하나 있어 여기다 신천년 거에요 나는 되는게 안 돼 안 돼 이걸 못하고 이걸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고 전심 전심 의심 이건 비누 쏴 가지고 그 다음에 환웅천왕은 태통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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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 천 하늘 땅 땅 우리 나라 어르신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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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 늙 어떻게 전해 늙 늙 요새 어떻게 전해 하늘 항문 hal 분 또 남 현무산 입니다. 왜 하늘 그 다음에 하늘 하늘 울타리 우리들 돼지 우리 울타리 공간, 공간. 식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남원 인사동이라는 공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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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삼 공간, 그러면 이 공간처럼 여러분이 여기 롯샵이에요. 이 공간으로 시간을 한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우리가 이 존재의 현상이 나온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 시간과 공간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것이 있지만 그 시간은 안 나오는데 이 시간과 공간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 시간은, 시간은 어렵는 거예요. 공간도 계속 있는, 우리의 존재는 이 자리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가지대로 가면 주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하나의 점이요. 이 점이 시작을 하면서 이 선이라는 게 점이요. 이게 선이라고 하나하나 하면 선이죠. 이 선이라고 하면 이제 롯이, 롯이, 롯이 자리예요. 그런 거에요. 그런 관점적으로 자기라는 자아의식을 생각해야 돼요. 그 코에 비해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존재. 나는 뭡니까? 이 온도의 전체가, 이 동물의 전체에 에너지가 빠져요. 에너지의 한 두 분으로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체, 액체, 고체 아닙니까? 이 기체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액체. 액체는 물 안이 일어나는 거라거든요. 그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롯으로 기체를 응주해 있다. 응주해 다 생겨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 더럽더럽더러 해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이런 것에 나온 거예요. 두 분이 만나면 나와요. 천지의 합원. 첫째는 하늘이오, 두 번째는 천지이오, 세 번째는 인간이 나와요. 인간이 나와요. 사람은 변함없다. 이 삶이 변함없다. 거기서 어떤 이 세상의 역사가 나와요. 쫙. 그렇게 그런 사랑인 줄 알아요. 우리 나라, 우리 천지가 거에요. 여러분은 그거 하나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거기 끝나는 거예요. 오디오나 오디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중심이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여러분이 제가 결정 중인 줄 알아요. 우리 그런 주체 사랑이 나니까. 그것이 조직이고, 당체로 뭐. 왜 내가 시작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천학적으로 얘기하면 동시적인 현재, 동시적인 현재, 동시적으로 현장에 나타나요. 이게 확인돼요. 실체가 존재하게, 쌀을 때 존재하는 거니까 실전, 실전주의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그런 실전주의 우리 사실들을 영천하단 말이에요. 그런 주체 세력이, 그런 정신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아직.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를 기념하는 행사가 개별천지, 곧 개천천은 천지 기념 행사이다. 그걸 기념 행사에서 요약해서 개천절 행사이다. 배달국은 1565년간 그 행사를 이어 왔다. 그 행사를 요약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념 납니다. 그러니까는 1500년이 1525년이 길때도 당권왕권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그분이 그녀를 찾아서 제달을 만들고 하늘에 천둥이 튕니다. 하늘을 갖다가 했다가 천지심만 계셨을 때는 천지심만 계셨을 때는 하늘을 갖다가 하늘을 갖다가 땅을 갖다. 좀 중요시, 봉신사원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운 곳을 하늘에 고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좌우 탓을 것을 양시해 가지고 찾아다. 조선이란다. 뭐 이런건데 이 양반이 개천하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건 어머를 높이잖아. 길부가 서는 건데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대전제 소식 때문에 대전제는 조선이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당나라가 어쩌고저쩌고. 장나라가 중국은 300년 이상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500년, 몇 천년. 이 천년문가라고 했다가 장나라가 그 황도를 조금 편했다. 그것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외국 경력사 속에서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주대학교 안창공교. 내가 써준 거에요, 여러분. 천년문에 봐라. 내가 하는 거면 다 얘기 못하는 거야, 그 정도. 그것 중에 한부분이니까. 그 사람은 내 생각 또 들어가고 하니까. 보시면은 그 많은 역사들이 과제가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 나가는 척이에요, 그런 관자들이. 김혁성인데 거기는 천지인 사상과 한국 동원 사상의 탄생이라는 거. 그래서 다. 맨날 전에 전화 모르고 다 적어가지고 마시니까 여기 적혀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도와봐요. 혼자 어떠자면 자기 혼자 보고 혼자 앉아서 그건 아닙니다. 다 내는 겁니다. 다요. 그런 게 내는 거에요. 나는 그 사람은 오늘도 못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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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초적인 현상에 원초적인 현상을 조식과 원상 수료는 제재를 뛰어넘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지만 이분은 원래 태어난 모양 이런 걸 뛰어넘어서 재산을 배우고 또 이 수료까지 한 번 더 배우고 우리 한 번 말했죠. 이런 조선이나 그런 분이 뛰어넘어 자신의 빛 부처님은 빛이라서 다른 빛은 빛이 아니라 안 나왔다. 이분은 진짜 빛이야. 1년 분인데 정신력으로 꽤 뚫어본 것으로 우주 대자연의 인식을 배달할 수 있다. 불설의 만화기 속담에 의하면 삼청신력을 내다든지 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들어봤다. 반응선화는 반응선화는 아미다블로 구처 중에 구처다. 종교를 창설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또 구제 소리가 나와요. 구제하고 재생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늘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내가 이걸로 해서 수적을 많이 받으면 하나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해야 안 들어가요. 이게 원래 있었지 않았었죠. 그것을 쓰고 이 종교적인 차원에 이분이 지인만의 정보라. 이와의 홍익인간 이거 다 이분의 지도인용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모두 나온 거예요. 홍익인간은 재생이와 이와세계 아닙니까. 그다음에 광명천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홍익인간이 나온. 홍익인간은 우리의 개념상으로 학문적으로 상위 개념상으로 아주 높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재생이와 이와세계를 광명하는 거는 우리 이영지 생활이에요. 우리 이영지 생활이에요. 하위 개념. 그 대전제와 소전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천학적으로 영혼이 그런 게 있어요. 천학적으로 가면서 상위 개념합니다. 할아버지 되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재생이와 법의적으로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을 일을 한 다시 하는 거예요. 방법을 말해요. 생활의 우리의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도 그렇고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 가장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도 일반 합의 개념이에요. 천학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체적인 생각을 나타낸 거란다. 정시적으로 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 이사가 올라가면 그 이사가 돌아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이 이것이 홍익인가 하는 그런 천국의 뜻을 나타낸다. 내가 만났으면 천국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구조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교화도 있지만 그 전체의 뜻은 그렇게 있다. 수많은 내려오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뜻은 정답이 없고요. 그게 우리의 문자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막간 말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면 내 생각은 됐다고요.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런 건 하나니까 그쪽으로 전국의 책임에도 저세유한 제세유한 제세유하의 뜻을 두고 세상을 부자하겠다는 그 뜻을 두고 그런데 이게 제세이 있을 듯이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세상 부자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말씀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분명해서 나온 것이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세상은 왜 그런 차원 이만세계가 무슨 세상에 이 지대를 다 서진 거기 내용이 다 있단 말이야. 재생이라서는 안 되는 말이야. 이런 경우를 여기 내가 재생을 여기 이분 앞에서 쓰는 건 반드시 이 재생, 검은 재생, 세상을 뿐다는 것이 맞다. 믿는 거에요. 모든 증상을 고통에서 제도하고 제도, 검지다. 세상을 후제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하고 후제한다는 큰 서원을 세운 것이다. 당신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고 당신을 믿으면, 자꾸 아멜타곤한다고 잘 믿으면, 죽으면 죽은 즉시로 그 분명한 세계를 하는 거에요. 정토의 세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서원을, 약속을 한 거에요. 약속하다가, 약속을, 살았다가 주시는 그런 약속을 시켜주시는 이런 부처입니다. 이분이 그런 거에요. 석가만이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에요. 아까 전에 석가만이 삼천이 넘게 나고 정토의 세계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천당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에요. 아, 무식하고 마소처럼 지냈는데. 안 그래요? 배달국 땐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심성도 사물도, 일반적으로는 모든 중생들이 어두웠어. 요새가 되어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자물을 바꿔더라도, 어깨가 없구만. 그런 원시적인 사회에요. 조금 이제 발달한 거에요. 그거를 지도했단 말이에요. 그 증승처럼 사는 그 중생들을 지도한 분이란 말이에요. 뭘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한 분이란 말이에요. 학교가 없잖아요. 절책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아프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는 일을 가르쳐서 다. 도도주 지키고 말이에요. 외주 지키고 말이에요. 어려보면 이사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너남은 다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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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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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하다. 아버지 엄마랑, 예전에 올라오려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오케이. 헌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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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는 건 하나를 모시는 거다. 이런 거에요. 그런 기도에 세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거는 하나님이 잘 모시는 거에요. 하나님은 요새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글쓰는 요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저사람은 애호가야 돼요. 애호가 여호와 여호와 여호는 여호와를 나눠요. 여호와 배달이 태우는 천하의 땅 아니에요. 복회의 유일한 날이요. 그분을 모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호와란 말이에요. 일단은 장면체이 발동 시유를 못했지만 그런 그 시대. 이때는 그런 호동이거든요. 이럴 때 그 종교가 어떻게 애 전부인 암흑자 부처님을 따르니까 그걸 제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땐 지옥이란 거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때 사람은 맥도가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천심이요. 아대가 없어. 남은 뭐 소비로 하는 것도 없고 욕심이 없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무슨 예를 들어 지옥과정은 이 종교들이 생겨요. 7대 저기가 나오면서 지옥 문제가 나온 거예요. 천장 문제가 나오고 흑나무요. 안 그래. 새가 잘 생긴 거예요. 뜯어 먹으려고. 또 세상이 나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받는다. 도돈은 도돈이지만 구성력이 있는 건 법으로 얻어요. 법보다 더 구성력이 심리적 교독인 거예요. 세금을 하는데 심리적 교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 생각에 돈을 뜯어낸 거예요. 저도 요새 큰 돈 버리는 기억이 있지. 옛날에 기억이 아냐. 옛날에 기억이 아냐. 옛날에 기억이 아냐. 요새 기억받는 조직가들은 국가를 흔들어 먹더라고요. 이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천장시요. 지옥소리가 없었을 거다. 라는 내 생각이에요. 뭐 나름데도 그렇게 하냐. 그때는 없습니다. 그 우연. 그 우연 우리가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호도손이 마오. 그 우연이 나오기엔 지옥소리가 풍부독님.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황의 개천사상은 천지인 일체사상으로 일체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신을 주무하는 주의와 신의 중심이 없던지 더군다나 인본주의를 떠내자 우리 인간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을 벌써 그 당시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홍의 인간 속에는 그 인본주의가 들어갈 땐 내가 천지인 사상에 글고 오면 그거 나와요. 그 17년대나 15년대나 내는 물이에요. 이것은 답을 써봤지만 그런 인본주의로 모두 포함한 태천사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이상주의 프라탄의 그리스의 이상주 있죠. 그 이상주의 현실주의 그래서 자성주의 중동주의 중동주의 중앙권자 이런 사상을 다 포함하고 다 포함하고 다 포함하고 얼마나 알고 다 포함하고 왜 그런 그런 종교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나를 통해 가지고 종교를 맺는다. 제가 하는 홍의 인간 정상 이념세계를 종교를 통해서 다 이렇게 공부하고 선정을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은 천문주의다. 그러니까 시대에 이래서 그런 현실주의 생각하려고 뭔가 어떻게 한도 아닙니까 평양의 앞 빛받아가려고 잔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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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달린 목이라 저 바닷만 저 어떻게 이유를 봐요. 그런 사상이다. 이런 사상이다. 이런 사상이다. 하늘의 이슬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설명합니다. 봉자가 천연압을 내다오는 대선민이라면 황흥천왕은 우주전체를 내다. 아미탑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생사유전 생사유전 삼계를 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따라서 공장 서울 10대 종교의 교조로서 이들이 아무리 훌륭한 성령을 하더라도 아미탑의 황흥천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를 못하죠. 마서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애들이 마찬가지 현실제와 실정제와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우주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 천방에 있다. 천방에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겠네. 그런 거다. 그러나 현실제와 주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철학 교육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 교육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깐 결국 외치민들과 싸우지 못해. 싸우지 못해. 싸우지 못해. 그리고 다음 것이 우리의 막제다. 그런다. 맞지 않아요. 막제다. 개는 막히고 다치거나 너무나 커서 다만 커거나 너무나 미세하여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내보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난번에 어느 과학자가 얘기를 들었지만 그 과학자는 진리대로 있어요. 그런 소학적 영역이면서 타보라스의 소학의 진리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 잘 아시죠. 소학의 진리는 만고 불분한 거예요. 그러나 소학의 진리는 한계가 있어요. 정신세계는 못 들었다. 수리사 수리학 안 그래요. 그걸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각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하는 우주를 관동하는 지혜 우주를 관동하는 지혜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 잘 들어봐야죠. 우리 크기 개념 크기 개념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보통 키로 몇 미터 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밑으로 나가면 0.0을 내가 나노 개념이라고 해서 여기서 과학이 한 명 마이너스 0이 아홉 그런 더 볼 수 없는 거 더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이러는데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우리 일부가 현재 과학에서 발달이 됐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현재 인정된 고증만 하죠. 그런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개념도 쉽게 말하면 기가 발달이 됐어요. 이것도 공이 9대 플러스 공이 9대 그런 관전 시간에 관전 순간과 찰나 순간이 잠깐 찰나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찰나 그런 찰나 순간 또 그런 영겁 컵이란 컵은 백 년 백만 년 백만 년 백만 년의 시간을 합돈 백만 년 무게의 일초가 한 컵이에요. 불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컵 그런 컵 그것도 영겁이에요. 그렇죠 그런 영겁을 영겁을 넘어서 그 숫자가 무량수에요. 아 부처님 무량수는 무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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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수가 있는데 소학적으로 천압에서 소학의 진영에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는 그가 그가 우리 인간을 그가 무량수 무량수 저도 수련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왔다 갔어요. 마인드콘토를 시키고 마인드콘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조그만 깊은 걸 몰라요. 우리나라를 빼고 왔는데, 그 할아버지 않더니 거기에는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만들 몇 차례 있으면 서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또 무슨 일을 하시면 다 신호가 와요. 다 명칭. 그래서 이 공조에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 공조에는 전파가 있고 모든 신호가 다 전달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지 못할지. 우리가 주고받는 것도 공조에 전파를 통해서 주고받는 건 안 그래요. 이게 믿고 있어서 더 강조예요. 정신세계적으로 보는 것들을 보면 해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역병으로 본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믿으면 다른 나라의 압력을 주고받는 게 정신세계야. 정신세계야 그런 그런 세계를 터득하고 그래도 세상을 내가 본 분이 농약. 내가 아니고 문양사 문양사 문양사문이 문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그런 분이야. 이런 분이 우리 조사해요. 이건 우습게 생각하는 아니라면. 아니라도 그거 같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원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 금지도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돈이 그래야 돼. 역사는 막 조작하고 막 하는 딴 나라들 말이에요. 왜 있는 걸 우리가 아니라고 해. 그 문제는 어느 분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진실이라는 거는 사실에 입각해서 나이와 나이와 진력 모듬을 떠나서 서로 딱 감압이 돼야 돼. 우리 인격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없어요. 요즘 뭐 톨스토이 평화에서 눈도 나오지 않아요. 뭐 청소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우리 인격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 홍인과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걸 파악을 내는 분이 홍인과 인격을 내는 것이 이 진력의 4천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을 들어서 금상의 개념으로 우주로 3만만 상을 원소적인 그런 상을 내다본 뿐이다 라고 거운 100만년에 열 번에 하였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길이 기립, 길이 기립 기립해왔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길이 트위고 문화가 개발되고 한물들을 대책하고 논밭을 마신다는 뜻도 못했다. 주역 관계관에도 주역을 하시는 분은 안죠. 하늘의 신비한 일치를 바라며 주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봄, 여름, 가운, 겨울이 어디가 없나요. 성인은 왜 거발한 방법이 없나요. 성인이 신비한 위치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중에도 부학자들이, 국가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걸 넣은 거였어요. 공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석가만들 안에 이분이 안다. 그리고 기록에 있다는 것을 환흥천왕께서는 천체의 일부를 본 거다. 이분을 본 거에요. 대 1월 화학수목토. 오행입니다. 오행의 음양이대라는 거죠. 음양이라는 게 해와 다릅니다. 오행의 음양이대라는 거죠. 천체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시간이 많이 왔어요. 치료제의 지식. 그 당시는 날이 새마 할 거 없어요. 요새는 뭐 할까 말했을 때 하늘을, 하늘에 대한 의매를 종종 감사하게 한 거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 교육들에 대한 의미를 신으로 봐. 신으로. 그분들이 주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짱정왕이 기다리고 오늘은, 오늘은 몫을 해서 사온다. 오늘은 화신을 해서. 날짱정왕이 그 재단을 거기서 지혜를 지는 게 그분들이 가장 영향으로도 보람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행사했다고. 한 분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나이로 따라오고, 그래서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그런 걸 모시니까 다 따라오니까 나도 훌륭한 사람들을 백성들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 끌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천체를 이루었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데 거기서 인력, 탈락도 없다는 거예요. 인력은 청년녀법. 하늘에 대한 청상녀법이죠. 청상녀법이 나오지만 한석이며, 청녀법 이런 것들. 그리고 도분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분류가 나오기 그 개념은 따로따로 공간 안에서 선택합니다. 그런 개념 안에 도분류, 산거도. 그런 정리. 나중에 본 내용의 도분류도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청녀법. 이건 최치원시의 낭량주의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플로그에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도 나와요. 이게 삼교일체라고. 이 삼교를 삼교를 지놓고는 신선도 사상이다. 신교도 사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천교 또는 환원천왕과 삼신일체의 원리에서 나온 종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절과 권오균형은 구분한다. 개천절과 권오균형은 이렇게 단단합계에 우리 고은오균형의 황당국을 제작하는 M1성분들이 이기씨하고 이기성장하고 이기성장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개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몇몇들과 다 합의하고 훌륭한 동지인데 그럼 개천들이 뭐냐 단골이 국가를 나눠 보면서 움직이는 게 개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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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taps 또 한 번이 또 아니다. 말하자마자 자체는 세상에 도움을 모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조선 말고 옛날에 시조 그때만 해도 잘 많이 모르잖아요. 시조가 한글의 뜻을 바꾸면서 세상 농사, 일종시장 농사 짓는 거 하나의 천체라는 것은 천량영찰을 보면 동소나무로 변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일시 8주가 되기 위해서 각항제와 신비가 되어있고 나오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러나 모든 것에 있는 2세차 4세제를 둘이 합한 건지 거기서 15도가 나오고 나올 거예요. 그 일시를 매미 깨달았답니다. 아 우리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하는데 아 이 분야는 뭘 갚아 먹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일시에 따라서 농사 짓는 거 요새는 식목하는 거 언제 모험을 추수하는 거 그런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 한 천의 창조로 돌아다니 이동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목상의 안팍을 그런 뜻의 얘기 이제 세상이 바뀔 거에요. 천안이 바뀔 거에요. 천안이 바뀔 거에요. 그러면 하늘에 뚫고 고마워 물을 깨달은 거에요. 우리 모험을 그래. 선천에 있었던 것이 헛기 집어 가서 새로운 바퀴가 딱 천지 개별이 되는 거에요. 개천통군에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라는 거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문이 있습니다. 없죠. 천지에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연다고 하죠. 그런 뜻에 의미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한 거에요. 그리고 이제 개천절과 경력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한 건 4,747년도 요즘은 제외도당대회에 예를 들어서 아사람 한묵대회에 나라를 바꾸고 천지의 아들로서 모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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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상은 나라를 방문한 건 14세 대군대회에 웅신이 여러분들 그 시절에 대군대회에 웅신이 비왕의 자리에 오셨다. 그 사람은 이제 원왕은 아니고 지방지왕이죠. 맞아. 38세에 대군대회에 4,747년을 이용 80,7년 전 무신이 10월 3일에 10월 3 태천절 날을 택하요. 태천절 날을 택하요. 그 다음에 택하서 그녀 날짱 잡아서 비밀이요. 그 다음에 비밀이요. 그 다음에 천재를 올리고 당군의 자리에 오르셨다. 말하자면 좋아. 이건 황당군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이걸 이랬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군 당군께서는 신시의 신시의 예법을 다시 회복하며 회복하며 재발의 자리를 상지의 뜻을 갖도록 홍익위원의 선정을 해보셨다. 오늘 여러분 이 구안이 모두 하나로 되었고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미치게 되어서 미치게 되어서 그 공무원나 홍익위원 성질이 안 되잖아요. 이런 증대하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고 나선 학자나 뜻 있는 지구자 없다라. 저 해먹기나 내가 엉망이잖아요. 지구자가 없잖아. 역사가 없잖아. 미래가 없잖아. 역사가 이렇게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없잖아요. 다른 것만 어쩌고 어쩌고 욕이 나요. 이런 개첨전이 중요한 걸 이런 걸 다해요. 각자 히토로 그러다 해도 이 지구는 딱 온 국민이 하나로 놓칠 거 아니에요. 그걸도 비념이라면 이게 한국의 전 인류의 형사에요. 우리 고조선 꼬만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우리 정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달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뜻이 안 그래요. 이런 걸 자꾸 다행을 안 알고 참 mn 절간에 섬유 소개나 소리 아주 confort 근데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시간이 없잖아. 이거 설명할 겸 로나 정가 암 암 그래 로나 정가 로나 정가 그래서 단순한 것도 신지의 법을 다시 검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오늘은 나처럼 하면 어떻게 기억이 나고 말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십니까? 내가 한번 봉사하니까 그런 용기가 나와서 필요 없어. 이제 시작이야 나는 시작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하루 동안 또 다른 곳으로 나갈 테니까 그게 좋겠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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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